국가기술표준원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재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 욕실화 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작년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민트색 물빠짐 욕실화 5만 3천여 켤레와 바스존이 작년 3월부터 수입 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 4천여 켤레입니다. 해당 아성 제품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재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바스존 제품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재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들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